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8년 12월 2일날 제가 저는 국제협상전략 영수의 이정선 소상입니다. 저는 실물경제전문가로서 오늘 대한민국 제조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아주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영어와 경제 협상 강의를 기회가 되면 자주 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를 노래도 역시 835번에 불렀던 노래 그림자 부르는 이영숙 가수께서 부르는 노래 미워하지 마세요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까맣게 잊고 있다 흐뭇이 들은 기억을 살려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836번째 제정곡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내 사랑 부탁해요. 당신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너무나 알 수 없는 사연 때문에 너무나 알 수 없는 사연 때문에 너무나 알 수 없는 사연 때문에 당신의 곁에서 떠나는 내 마음 미워하지 마세요 내 사랑 부탁해요 내 사랑 부탁해요 나 몰래 느끼며 이렇게 울고 갑니다 내 사랑 부탁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음 미워하지 마세요 내 사랑 부탁해요 난 몰래 느끼며 이렇게 울고 갑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노래 아주 뭐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노래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내서 부르는 것이 참 감회가스럽습니다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